이번 괴상의 이름은 씹는다는 뜻에서 서압이라고 붙여졌는데요. 하래서압괴상을 단순히 그림 형태로 보면 아래의 괴상 외에는 턱의 아랫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위의 괴상, 한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서압의 모양입니다. 이런 괴상이 주역 64괴 중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산뇌이로 이 괴상은 위아래 이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괴상의 이름이 턱을 의미하는 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괴상의 모양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연하게도 괴상의 모양이 그 뜻과 어긋남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래서압은 음식을 씹어 잘게 부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괴는 덩어리를 분해한다는 뜻인데 마침 모양도 그럴듯하게 생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일 뿐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괴상 자체 뜻에 맞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옛성인은 하래서압 괴상을 보고 오늘날 말하는 젤의 시장을 상정했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물건이 모여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여러 곳으로 분산합니다. 즉 팔려나간다는 것입니다. 화래서압은 파헤친다는 뜻도 있고 목표에 집중한다는 뜻도 있으며 그 외에 밝은 곳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은 밝음이고 뇌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대낮에 사람이 모여서 사고팔고 하는 곳입니다.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전등이 없어서 낮에만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밝은 곳은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장터에 가면 돗자리에 물건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화, 즉 어떤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화의 반대, 수는 잘게 부수어진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란 밝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물건이 팔려나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곳, 공개적인 곳, 이것은 인간이 사는 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특히 법은 밝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행하는데요. 공자는 이에 주목했습니다. 선왕이 명벌칙법 이는 벌을 명백하게 하고 법을 왕명으로 정했다는 뜻으로 벌이나 법은 공개적이고 밝게, 즉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평등하게 투명하게 시행되어야만 질서있는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고들어 핵심에 도달한다는 것이 화례사업인데요. 화는 핵심이나 목표 등의 뜻이 있고 매는 열심히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물에 있어 화례사업은 요점이 분명한 논리적 귀결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레주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혼란 속에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화와 수의 차이에 의해 다른 해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례사업과 정반대인 수풍정은 요점 없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역의 공부는 먼저 괴상과 부합하는 사물을 다양하게 상정하고 그 중에서 공자가 예로 든 것을 의미하면 됩니다. 자연의 진리를 규명함에 있어 권위에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의 발견은 합리적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이 그렇습니다. 상대성 원리가 발표될 당시 이는 뉴턴의 권위에 심하게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위를 가진 뉴턴에게 도전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철두철미한 논리정신이었습니다. 주역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증이란 다름 아닌 과학적, 논리적, 그리고 양심적 행위를 말합니다. 권위에 맹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과학의 역사는 개선의 역사였습니다. 주역의 이론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대로 기존의 이론을 답습하게 될 뿐입니다. 수천년 상식의 오류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뉴턴의 학설은 200년 이상 유지되어 왔고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 후 아인슈타인의 생각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역을 보면 그동안의 이론은 괴상 그 자체를 외면하고 옛사람의 글만 끝없이 연구했을 뿐입니다. 이래서는 주역의 진리는 영원히 규명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산화비 괴의 도전함에 있어서도 과학적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요점은 주역은 괴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제하면 그것은 이미 주역이 아닙니다. 차분히 산화비 괴상을 살펴봅시다. 산화비 괴상은 위에 산이 있습니다. 이것의 뜻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아래의 불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나중에 합쳐지기만 하면 됩니다. 산은 자연계의 사물로는 산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산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뚜껑이 있습니다. 소틀 덮는 뚜껑, 덮는 이불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산이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툭 튀어나온 존재이지만 땅에서 보면 산은 나를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괴상은 위에서 볼 때와 아래에서 볼 때의 뜻이 좀 다릅니다. 이 문제는 후에 다루겠지만 지금은 산 아래에서 위를 보는 뜻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에 이불을 덮어놓는 것은 열을 보호하고자 함인데 이 역할이 바로 산입니다. 아래에 있는 화를 봅시다. 화에는 아름다운 것, 밝은 것, 희귀한 것, 합리적인 것 등의 뜻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이불을 덮어놓은 것을 보면 바로 산화비와 같은 뜻이 됩니다. 보석을 함 속에 담아놓은 것도 뜻이 같고 겨울에 두툼한 코트로 몸을 보호하는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게를 보면 두툼하게 살이 쪄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단한 껍질이 속에 살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서 산화비에 해당합니다. 균형이 잘 잡혀있는 몸매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묵직한 사람이 속으로 지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공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이런 시를 읽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흑옷을 걸쳐 입었구나. 이 시를 보고 공자는 극찬하면서 군자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새 옷은 아름다운 것으로 장점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겉옷으로 감춘 것은 군자가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슬쩍 장점을 감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비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쟁에서 비장의 무기를 감춘 것도 이것이고 잘 자라고 있는 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화를 갖추고 그것을 감추어 더욱더 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상활, 산하유아비, 군자이, 명서정, 무감, 저록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이니 군자는 정치를 밝게 하고 옥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감옥이란 죄인을 가두는 곳으로 아름답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들조차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로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송사를 가볍게 판결하지 말고 옥사는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자식 같을 것입니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아름다움을 애써 발견하고 그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보호를 받으면 만물은 곱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보호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인간의 시신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곱게 덮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봉분인데요. 이것은 산하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융은 일찌기 문화, 역사, 예술 등 인류의 모든 행동에 상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징이란 그 안에 행동의 동기와 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의 작용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사물에도 깃들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만물의 뜻이고 뽀한 주역의 연구 목표입니다. 이번에 다룰 산지 밖 괴상은 땅 위에 산이 있는 것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물 중 하나입니다. 사물은 그저 사물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내재된 상징을 발견하고 이것이 다른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야 합니다. 즉 만물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산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징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징을 찾는 방법은 앞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무엇이 땅 위에 산과 닮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인류의 거대한 문화 산물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산처럼 땅 위에 세워진 거대한 사물입니다. 이것의 뜻은 무엇이며 당시 인류는 무엇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는 땅 위에 산이 있는 것의 의미를 알면 그로부터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으며 재료가 무엇인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피라미드를 세운 뜻 자체가 중요합니다. 피라미드의 용도는 무덤인 듯한데요. 실은 그보다 중요한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 위에 산이 있다는 뜻이며 무덤은 그것의 사용일 뿐입니다. 옛성인은 땅 위에 산에 박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이 뜻에 부합되는 또 다른 사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어떤가요? 또 국회는 어떻고 법원은 어떤가요? 이들은 모두 인간을 지켜주는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있는 것과 비슷하고 군대의 사령부가 있는 것과 닮았습니다. 저 우주의 신이 있다면 이 또한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에 우뚝 솟아있는 중심적 사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처럼 위대한 존재는 아니더라도 기둥처럼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요소는 아주 많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유명 선수가 있으면 구경하는 재미가 더 커집니다. 국가의 침체기에는 영웅의 존재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이는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보다 존재 그 자체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역할보다 존재의 상징성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마을 어귀에 큰 돌을 가져다 놓은 것은 거대한 돌에서 얻는 안정감 때문이고 경제 사회에서는 은행이 생존해 버팀목 노릇을 해줍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은 단순해 보여도 깊은 상징이 함유되어 있고 인류는 그 영향을 받으며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 좋고 큰 돌이 좋고 큰 물건이 좋습니다. 거대함이 땅 위에 우뚝 서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위대한 것이 됩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가르침을 남겨주었습니다. 산이 땅에 붙어있는 것이 박이니 상은 이에 대해 아래를 후하게 하고 집을 편안하게 하였다. 여기서 상이란 군자를 지칭하고 왕 또는 높은 위정자로서 스스로 높다는 것을 뽐내지 않고 아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후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산은 땅 위에 있고 정부는 백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물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는 주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주역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물을 이해하는 데에 무한한 괴상을 사용하는 것이 주역의 유용성입니다. 이러한 유용성을 갖춘 학문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역은 땅과 하늘 그리고 인간에 이르는 모든 원리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처음엔 다소 어렵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주역을 이해하는 넓은 길 또한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괴상끼리 비교하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기교란 사물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수단이고 이는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은 원래 만물을 분유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분유란 바로 비교해서 차이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다룰 괴상은 지뢰복인데 여기에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괴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뢰복, 지택님, 지천태, 매천대장, 택천쾌, 건희천 이 그림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양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뢰복은 양이 처음으로 깃든 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교를 통해 자명해집니다. 막연히 지뢰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대상들을 적절히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뢰복은 다름 아닌 양이 처음으로 들어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온돌방에 불을 지피면 방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따뜻하지는 않지만 더워지는 징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뢰복으로 이 괴상은 사물의 양 하나가 빕숙이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의 작은 희망 하나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뢰복이 반드시 지택님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상황에서 미래로 어떻게 변할지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다는 것 뿐입니다. 괴상 지뢰복은 현재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있으면 점점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지뢰복 괴상은 동진날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로써 차차 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뢰복을 공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뇌재지중복, 선왕이, 지일패관, 상여부행, 후불성방 이 뜻은 동진날에는 문을 굳게 닫고 외출을 삼가고 상인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며 왕도 지방시찰을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뜻밖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경검항공하지 말고 그 상황이 이어지는지 예의주시하라는 뜻입니다. 조심성 그리고 경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될 때 더욱 조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성급하게 앞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작이라 해도 시작이 아닐 수도 있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도장은 의사를 결정할 때 찍는 것으로 그 안에는 상당한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옛날의 왕은 옥세라는 특별히 제작된 도장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국권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를 괴상으로 보면 천례무망이 됩니다. 이 괴상은 하늘의 뜻이 땅에 도달한다는 의미로 하늘의 섭리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명령, 군대의 중요 명령, 손꼽아 기다리는 합격자 발표 등 위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내용은 마치 하늘의 큰 위험을 드러내는 천둥과 같으므로 이런 괴상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벼락 떨어지는 소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했는데요. 세상의 큰 사건은 그만한 울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상으로는 천례무망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는 뜻입니다. 물론 뜻밖의 재앙도 같은 괴상으로 표현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은 모두 천례무망입니다. 세상에는 바람처럼 그저 지나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벼락처럼 중대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천례무망의 구조를 보면 맨 아래에 있는 양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요한 사건은 하늘의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도래한 것도 하늘이 관여했다고 여기는 것이 이 괴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큰 힘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조로운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일감이 쏟아지면 이것도 천례무망으로 해석하는데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이 매일 똑같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천례무망으로 표현되는 상황은 극적인 변화를 뜻하므로 이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 대자연의 작용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는 기회가 도래할 순간을 미리 대비하며 산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공자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천하 외행 무려 무망 하늘의 기운이 만물에 깃드는 바 선왕은 이를 본받아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만물을 기른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고 이는 하늘이 내려주는 섭리입니다. 하늘의 운행은 적시적소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 행동해야 합니다. 산천 대축은 하늘을 뚫고 올라간 산이라는 의미로 이는 높고 장엄한 산을 일컫습니다. 산 자체가 거대함을 뜻하는데 여기에 더해 하늘마저 뚫고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큰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심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수가 아주 높을 때는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늘 위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히말라야처럼 더욱 거대한 산을 일컫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지에 솟아있는 산을 공부한 바 있는데요. 높든 낮든 간에 산을 땅바닥에서 보면 모두가 육중합니다. 다만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쉽게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높고 큰 것은 산뿐이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을 일컫을 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크고 높고 육중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산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산에 비견될 만한 장엄한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하늘을 뚫고 올라간 산, 즉 산천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이란 그 안에 거대함을 품고 있는 것으로 거대한 것을 품고 있으면 모두 산천대축으로 표현합니다. 은행의 금고는 안에 많은 돈이 있고 굳건한 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보면 묵직하게 입구를 막고 있어서 소단의 열기가 가득 차도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입이 무겁고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도 같은 뜻이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무설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에 대해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고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그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한 내용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풍부히 갖추고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산천대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 인류의 위대한 역사 자체도 하늘을 뚫고 올라간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이 높아지면 그 안에 품고 있는 땅덩어리도 점점 커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안으로 많이 감추고 있으며 겉으로 가볍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산은 축적과 단단함이 그 대표적 성질입니다. 사람의 수준 높은 인격이나 학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대문에 특별히 정성을 들이곤 했습니다. 이는 그 안에 단단히 품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밖에서 보면 굳게 닫혀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까요? 공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재 산중 대축, 군자이, 다식 전원 왕행, 이축 기덕 군자는 전해져 내려오는 말과 지나간 행동을 많이 공부하여 그 덕을 쌓아야 한다. 산은 본래 거대한 흙의 축적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많은 사건의 축적이고 사람의 학문과 인격도 오랜 세월 쌓여온 것입니다. 흙이 쌓인 것이 산이듯이 지나온 행적을 통해 위인의 덕과 영웅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높은 산처럼 크게 쌓아 나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산의 위대함을 보고 그 형성된 과정을 살펴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평범해 보이지만 예리함이 있습니다. 산의 높음을 감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처럼 되어가야 함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사물 자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내적인 작용입니다. 이는 사물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한 가지 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이는 종합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외적인 쓰임새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냉장고를 예로 든다면 공학자들은 냉장고의 작용 원리와 구조를 연구합니다. 이것은 냉장고가 내용물을 어떻게 차갑게 만드는지 규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음식을 시원하게 하거나 오래 보관하는 등 냉장고의 사용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으며 이것은 분석과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을 이해하는데도 그 작용의 구조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괴상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산의 경우 이는 흙으로 만들어진 덩어리인데 산 속에 들어가 살거나 그것을 바라보거나 산 위에 오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산내의 괴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회의 래를 보면 이는 앞에서 다룬 천내무망 괴상과 비교하면 편리합니다. 너기서 래는 아래에서 작용하거나 아래로 향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내무망 괴상은 하늘 아래 우레가 치고 그것이 바깥세상 즉 하늘 방향으로 거리낌 없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둥소리가 공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방송이나 신문 기사가 공개되어 그 내용이 세상으로 확산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아래에 있는 래는 비슷한 뜻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개될 때 배경이 필요한데요. 하늘도 열려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닫혀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산내의 윗부분은 닿는 역할을 하여 아래의 래와 위의 산이 합쳐지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몸이 계속 자라는 것도 이 같은 모습입니다. 몸 안에서 온갖 현상이 일어나지만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몸이 그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움직이고 겉으로 평온한 작업이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입속을 보면 아래 턱은 움직이는데 위 턱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움직여 위로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산내의 괴상은 아랫니와 윗니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아래 턱이 움직이는 것을 뇌로 표현하고 위 턱이 고정된 것은 산으로 표현했는데 공교롭게도 실제 위아래 턱의 작용과 대상의 모양이 매우 닮았습니다. 대상의 이름 또한 턱이라는 뜻의 이로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괴상과 턱의 모양이 닮은 것은 우연일 뿐이고 실제의 작용은 아래에서 움직여 위로 조금씩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괴명 자체는 분명 턱이라는 뜻이지만 이는 모양이 아니라 쓰임인 것입니다. 방 안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수험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문을 닫고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대상의 작용은 이로써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 산뇌의의 응용범위는 무한합니다. 이 중 하나를 취하여 대강 설명해 놓은 것이 주역의 대상입니다. 공자는 그 내용을 평이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하유래의 군자의 신언어 절음식 산뇌의 괴를 본받아 군자는 언어를 삼가고 음식을 절제한다. 이는 산 아래에 있는 우래의 신중함을 뜻합니다. 나서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산 아래 우래처럼 은밀하게 행동함으로써 나쁜 운명도 피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래는 속으로 파고든다는 뜻이 있는 바 그 자체도 더욱 숨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품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부실하여 머지않아 현상이 붕괴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과장된 것, 말만 번지르르 한 것, 내용이 포장된 것 등은 교묘한 속임수로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부풀려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실상은 지나친 과장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 바로 택풍 대과입니다. 이 괴상은 연못이 물 밖으로 나와 나무를 삼킨 모양으로 택이 연못이고 나무가 풍입니다.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을 삼키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수입보다 지나치게 낭비가 심하면 이 또한 택풍 대과의 상황으로 머지않아 생활이 무너지고 빗더미에 앉을 것이 뻔합니다. 과장이란 의도에 따라 큰 죄악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음도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한때 박수를 보내는 것에 착각하여 자신을 거대한 인물로 느끼는 것도 대표적인 택풍 대과 현상입니다. 그러나 택풍 대과에서 본받을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실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덮어두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마치 위기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대처하다 보면 위기가 정말로 쉽게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울 때 속으로는 괴로움이 있어도 겉으로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실생활에서 많은 고통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미소를 보이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필요하고 착한 과장입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마음가짐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의 또 다른 면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이것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정성이 필요한데 그 때문에 종종 지출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마음이니 좋은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춘다는 의미로 종종 선물을 아주 싼 물건으로 하는데 이는 검소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란 때로 실제 상황을 애써 외면할 필요도 있는 법입니다. 공자가 말한 살신성이는 자기 자신이 죽을 만한 고통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낭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낭비라면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낭비 같으면서도 낭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제사라든가 장례식, 선물 등이 그렇고 꽃을 장식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태풍 대관은 그저 과도함을 보여주는 괴상이지 검소해지라든가 허세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역의 괴상에서 사물의 모습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됩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순자의 독립불구, 돈세 무민 군자는 태풍 대과를 본받아 홀로서도 무서워 말고 세상을 떠나 있어도 번민하지 말아야 한다. 태풍 대관은 확산, 팽창, 발전을 뜻하는 바 공자는 이것을 덕으로 삼은 것입니다. 지나쳐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 향상일 것입니다. 공자는 괴상의 뜻 중에서 진취적인 것을 선택해서 가르쳤습니다. 조심해라, 자제하고 분수를 지켜라 등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팽창하는 것에 이로움을 가르친 것은 성인의 덕이 무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부를 크게 가지고 두려워도 나아가고 외로운 시절에도 마음의 발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만물의 시작이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탈레스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그가 말한 것은 바닷물과 같은 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탈레스 정도의 학자라면 물이 있기 전에 땅도 있어야 함을 알 터이니 그가 말한 물은 물 같은 성질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물은 어둠과 혼란을 상징하는데요. 우주의 초기에는 실제로 혼돈이 세상에 가득했었습니다. 이를 카오스라고 말하는데요. 카오스는 종잡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고 질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에 걸쳐 차츰 질서를 갖추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역에서 물은 혼돈, 어둠, 어린아이를 상징합니다. 물의 성질을 보면 일정한 형체 없이 한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드럽다고 표현하는데요. 물은 매우 유연한 존재입니다. 옛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 부드러움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두드러움은 그 안에 들어서면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에서 수는 어린아이, 여자 등을 뜻하고 공포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 겁이 많은 사람,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도 수라고 하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 종잡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적응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자기 모습이 일정하지 않으며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것입니다. 수는 군중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은 땅에 존재하는 보물과 같은 물질로 물이 없었다면 생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에 어떤 별의 물이 있다면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에서 행성의 생명체를 탐사하는 작업은 물을 찾는 작업과 같습니다. 물은 살아 있되 혼란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잡을 수 없지만 생명력이 풍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축축한 느낌을 주지만 노인이 되면 몸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물 같은 것은 감정으로 감정은 일정한 틀이 없고 잘 변하는 존재입니다. 수는 모순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사에서는 딱히 정답이라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은 자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사람은 제멋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 휴식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뱃속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 안에서 보호를 받다가 태어났는데 보호의 주체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말할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뱃속에서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괴상에 대해 무엇을 음미하도록 했을까요? 수천지습감, 군자의, 상덕행, 습교사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하여 덕을 쌓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물 같은 어린아이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운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발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빛은 하늘의 보배입니다. 우주 초기에 출연한 이 불빛에 대해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우주에서 처음으로 존재했던 것이야 말합니다. 이는 물이 처음이라고 한탈레스의 말과 대조적인데요. 불이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라면 물질인 물보다 먼저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물은 어둠을 뜻하고 불은 밝음을 뜻한다면 물이 먼저가 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과 불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주역에서 화는 밝음과 낮이고 발달과 희망이고 따스함과 좋은 환경이고 고귀함이며 위대한 인격이고 질서입니다. 물이 자유라면 불은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간 질서, 탕화, 화합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유가 그 자체로는 좋은 뜻이지만 그것이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하는 공정함을 통해 발전한다는 개념입니다. 주역에서는 화를 어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수가 어린아이인 것과 상대적입니다. 어른이 되면 세상 이치에 밝아지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실질이 문화를 앞서면 야하고 문화가 실질을 앞서면 약하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군자는 문화와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여기서 문화란 인간다운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인류의 역사도 어둠에서 밝음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생명의 특성입니다. 하는 지혜를 뜻하기도 하며 밝아야 세상의 이치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의 효용은 끝이 없습니다. 낮에 햇빛을 쐬며 산책하면 몸속까지 밝아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밝은 환경에서 살면 온순하고 예쁜 옷을 입으면 남의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강산의 아름다움 또한 자연 생태계의 진화입니다. 화는 아름다움을 뜻하는데 이것은 자연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에는 먼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차차 문화를 갖추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우주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의미가 생계되어 있습니다. 화는 인간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밝음을 향하고 인류는 마음의 빛을 찾아 나아갑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인이 개명 조우 사방 대인은 빛의 밝음을 계승하여 세상을 밝힌다. 인간은 마음의 밝음을 추구하고 이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은 나를 먼저 밝히고 그 빛을 남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감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더 constitutes